남성분들은 다 잘 익히셔야 돼요. 이게 다 지금 다 똑같거든요?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발이 각도 같아요. 그래서 여기서 빠지고 원, 요 각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L 포지션을 잘 지키면서 제가 발표 후에 이제 방향이 남겨져야죠? 네모왕 3, 5, 4 3 보냈죠? 그때부터 바로 6, 7 이리 보냈죠? 5, 5, 6 6에는 가보지가 돼요. 그러니까 손을 돌리자마자 어? 야 너 갖다 대하여 준비하고 있다가 6에 여성분들 앞쪽으로 가잖아요? 요 가까워지면서 이게 다 잡히는 거거든요? 잡혔다가 7에 7 7이 빠지않으면서 지금 영상 보니도 보이죠? 요 힘을 그대로 이어서 1 원에 살짝 앞으로 가라는 리드를 해주시고 1 2 3 요 오른손은 살짝 요 살짝 밀어주시면 돼요. 근데 위능에 이것만 이 차에 위능이 아니고 여기가 빠지면서 원에 원에 이렇게 찍고 손과 바닥으로 돌아가면서 그만큼만 요거를 살짝 밀어주시면 돼요. 홀들어 range 요망치 고작 왕 네 요 요 요 이동품이라는 걸 인증을 하고 원해 재산이 되고 3부터 남성해서 멀리 가자 해체은? 5, 6, 7, 8